문재인 대통령과 조바이든 대통령은 배학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발표와 공동기자회견까지 수시간을 함께하며 정상 간 위인은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따지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공조, 백신과 반도체, 전기차 등에 대한 협력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배학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버로피스에서 단독회담과 소수의 참모들만 배석한 소인수회담을 가진 후 이스트룸으로 옮겨 확대 정상회담으로 이어갔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공동의지를 확인하고 긴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전세계 평화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관계를 더 확대해 나아가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적인 평화정책을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첫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에 따라 외교적,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인정해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둘째, 백신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으나 한국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9,900만 도스의 백신을 계약했지만 올 하반기에 몰려있다며 미국이 여유분을 한국이 먼저 받게 한 다음 나중에 한국 물량을 미국에 전달하는 백신 스와프를 요청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가능 물량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민간 기업들 차원에서 양해각스가 체결돼 삼성바이올로직스가 이르면 8월부터 모더나 백신을 한국서 위탁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버백스와 백신 기술 이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셋째, 이번에 한국의 4대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에 삼성전자 170억 달러를 포함해 40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발표했는데 정상들도 신산업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천벅 지원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 미사일 개발을 재현해온 미사일 침해 완전 해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직전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중공군에 맞섰던 한국전의 영웅 94세의 렐프 퍼킷 주니어 퇴역 대령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해 한미동맹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중국 견제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학관 일정이 끝난 후 워싱턴 소재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에서 희생된 미군 3만 6,574명과 미군 배속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천여 명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